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혜옥 채널입니다 오늘도 제가 선인장 집을 한번 들러봤는데요 너무 예쁜 아이가 지금 또 꽃을 피어서 꽃에 지금 반해서 들어왔습니다 얘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용심각에 미화각을 지금 접목을 시켜놨는 아인데요 이렇게 길쭉 하면서 예쁘게 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꽃을 한번 보세요 이야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죠 지금 용심각에도 이렇게 미화각을 접목이 되네요 이야 멋스럽습니다 멋있어요 지금 이야 너무너무 고급지고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너무 지금 여기서 와서 보면 너무 환상적입니다 지금 세상에 접목시켜놨는 게 왜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이 정도로 될 수가 어디가 있을까 어떤 분이 했는지 참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이거 지금 자 그리고 이쪽으로 나와서 자 이게 지금 백두각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야야도 먼저 빨간 꽃을 보여줬는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지금 분홍색이 피어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자 이걸 보세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거 우와 얼마나 꽃이 큰지 꽃이 지금 엄청 큽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세상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시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다니 정말 너무너무 이뻐요 자 이쪽에는 지금 제가 그때 손가락 선인장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손가락 선인장 그 이게 지금 백단입니다 백단이 크면 엄청 이쁜데 백단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됩니다 백단입니다 자 그리고 먼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쪽에 먼저 이 아들이 큰 게 있었는데 다 팔리고 없습니다 지금 큰 그 이 아이들을 보세요 이 아이가 지금 그 그락실리우스인데 먼저는 큰 거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다 팔리고 없고 지금 작은 것들을 갖다 놨는데 이런 아이들은 그 거실 하나씩 갖다 놓으면 너무너무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너무 이뻐요 지금 먼저 한번 영상 보여드린 뒤에 지금 다 지금 큰 건 없어졌습니다 다 팔았는지 그리고 작은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목대들도 너무 좋고 너무 고급지지 않습니까 얘들이 크면 꽃이 핍니다 이런 노란 꽃이 핀다고 피더라고요 얘들이 노란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얘들은 지금은 어리니까 아직 안 폈는데 얘도 지금 꽃이 지금 이렇게 몽어리가 지고 있습니다 노란 꽃 이쁘게 피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살짝 가볼까요 여기들 보세요 저 안에도 보면 어마어마한 선인장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이 집에 명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명함이 지금 선인장 홈테크 도매점입니다 예 전화번호도 있죠 도매점입니다 이 집에 자 이렇게 보고 또 꽃을 보러 갈까요 자 이쪽에 보면 와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세상에 이게 꽃이 진짜 이쁜 꽃입니다 이게 그런데 꽃이 아직 덜 피었네 밑에서도 나오고 와 이거 보세요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도 또 백단 손가락 선인장 백단입니다 사실 분들 지금 사야 됩니다 좀 있으면은 들어가고 없습니다 자 꽃이 너무 이쁩니다 얘들을 키우면은 길쭉하게 길다랗게 커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쁩니다 애들이 자 그리고 이쪽에 한번 볼게요 이거를 한번 봐보세요 와 이쪽에는 또 이야 이거 하얀 꽃이 있네 이거는 먼저는 빨간 거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하얀 꽃이 나왔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거 목대를 보세요 이거 와 이거 보세요 와인드 벨러 이게 뭐야 예 지금 이름이 이렇습니다 와인드 블러들라이인가 이름도 어렵네 자 목대 좀 보세요 목대 이야 멋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울인데 라울인데 이렇게 지금 하분이 큰 하분입니다 근데 한가득 꽉 찼습니다 라울입니다 이게 아이고 세상에나 이거 자구들 좀 보세요 자구들이 얼마나 달고 나오는지 키아놓으면은 완전히 한가득 찰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고 멋스럽게 이쁘기도 키아놨다 그리고 이 우예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우예를 보니까 여기도 목대가 지금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거 목대가 완전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길렀는지 알 수가 없네 이야 대가 지금 나뭇가지하고 똑같아요 너무 굵습니다 굵고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여기도 그렇고 자 그리고 이쪽을 한번 살짝 보면은 예 이 아이들 좀 보세요 이 아이들요 와 이거 꽃이 지금 벌써 다 지고 없네 시계를 잘못 잡았는 것 같다 꽃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거 다 피고 지셨습니다 이쪽에는 아직 덜 폈네 그리고 이쪽에는 여우꼬리 선인장을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얘들이 지금 꽃을 피려고 지금 머금고 있습니다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우꼬리 선인장입니다 이게 이야 이거 지금 엄청 예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이렇게 멋지게 지금 자라고 있는데 꽃까지 피어주려고 지금 이렇게 꽃이 지금 머금고 있습니다 와 이 꽃 피면은 이쁘겠네 이게 꽃이 작은건지 좀 이렇게 야 꽃대를 꽃대가 지금 피었는지 지금 피고 있습니다 여우꼬리 선인장입니다 멋있죠 이게 목대가 너무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쪽으로 한번 둘러볼까요 자 먼저 다 한번 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저쪽으로 한번 살짝 가볼게요 우와 진짜 진짜 아까 저쪽에 꽃을 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꽃들이 예쁜 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살짝 둘러서 저쪽으로 볼게요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도매집이라서 지금 가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이름 알라고 하면은 너무 시간도 걸리고 너무 많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오셔서 한번 구경들 하시고 이렇게 상담해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먼저 도 한번 보여 드렸는데 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예 또 저 2층에도 지금 막 큰 매장이 있습니다 우리 2층에도 엄청 많이 있어요 올라가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자 이런데 한번 싹 보시고 자 이것도 지금 엄청 멋진 선인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힐링하시고 선인장도 너무 좋아요 물은 뭐 주는 거 신경 안 쓰고 키워보니까 저도 많이는 없지만 몇 개 있어요 선인장들이 그런데 키우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물에 신경 안 써도 되고 한번 심어 놓으면은 뭐 죽을까 염려도 없고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너무너무 멋진 선인장들입니다 야 이거는 또 원숭이 꼬리 선인장인데 이렇게 싹이 나고 있네 원숭이 꼬리 선인장이 우리도 지금 이렇게 있어요 싹이 크고 있는데 좀 가격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크면은 이 정도 크면은 가격대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집에는 그 도매집이라서 살짝 와서 좀 깎아주세요 한번 좀 깎아주고 그런 집일 거예요 도매집이라서 한번 와보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제가 선인장 집에 와서 또 이렇게 또 소개를 시켜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에 또 예 더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